첫 곡은 스텝 미, 엔도 수사표의 침묵을 가지고 마틴 스콜셜이 감독의 만든 사일런스 영화에서 예수의 석판을 발부라는 기술, 스텝 스텝이라는 것입니다. 내가 눈을 감아주마 널 아마 품어주마 높은 목소리가 두려움을 거둬가자 나를 돌아올렸다 그렇게 밝히셨다 십자가 지신 걸 타달토록 지나갈 때 새가 지신 걸 목적 천천히 땅을 울려 천천히 땅을 울려 천천히 땅을 울려 천천히 땅을 울려 이 밤 천천히 땅을 울려 천천히 땅에서 천천히트 목막춤하고 목도 듣는 목소리가 두려울 것 같다 아들마늘 들어올렸다 그렇게 욕을 키셨네 십자가 지신 얼굴 바닷도록 지나갈 곳 새벽 오신다 목막춤하고 목도 듣는 목소리가 독한 이사람 발바닥이 독한 이사람 발바닥이 독한 이사람 발바닥이 독한 이사람 발바닥이 독한 이사람 발바닥이